진실 게임에 거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손가닥 짜립니다. 거짓말 한 번 아..이..돼요? 아니 한 번 더 손 안 넣어라 이쪽으로 넣어도 돼요? 아무때나? 아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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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일주일 이내에 딴다리를 쳤다 아니요 오하! 이거 전기 존나! 오하! 참을래 꺼 니네 아 야 참아지네 몸이 떨린다 몸이 떨려 시작하겠습니다 참새야 유튜브 와서 여자 시청자랑 사심으로 몰래 만난 적이 있나 없나? 없다 오 없어 네 질문 2개 2개 제가 먼저 질문을 수혜를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현재 와이프가 있죠? 있습니다 네 네 아 아 현재 와이프 김지원씨하고 네 보다 이쁜 여자에게 흥분한 적이 있다 없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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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 인정 대박 저는 김태희보다 더 좋으니까 더 이쁩니다 태훈이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자 시청자와 붙어본 적이 있다? 없다? 없다? 오 오 오 오 오 보세요 이건 없는데 에이 분한테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걸렸죠? 살짝 좀 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뭐 벗는 거 자꾸 안 돼가지고 더 근데 이 방이 듣긴 덥네 시대를 그런데 감기 걸리면 안 되겠지 네 근데 장판도 뜨거워서 장판도 얼른 나왔어 내가 와 진짜 대박 왜 더운지 아시잖아 이제 전기야 단박 맞아보세요 지금 지금 땀이 흐르나 안 흐르나 자 가보겠습니다 예 참사형님은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데 OP나 마사지를 간 적이 있다 없다? 됐어 방금 재봤어요 알아서 이제 움직인다니까 쫙 펼친다니까 힘주고 있어도 아 쓰레기 대보장을 해야지 아 형님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거 하하하하 왜냐면 야대가 아니지 형님 저도 없습니다 술집어 가지고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없지 응 나는 했단 말이다 도대체 난 몇 번 걸리는데 난 몇 번 걸리는데 있단 말이다 사람 죽이도 꺼든 야 이거 이상하다 근데 땀나잖아 잠깐만 아 이게 시.. 이상하네 먹어봤나 이제 예희 난 저 처음에 방송할 때도 먹어봤고 두 번 먹어봤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 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? 예 저 미치죠 예이 예이 자 내 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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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1, 2, 3, 4번 4번이 근데 중간이 저거 보인께네 어? 아 심하 난 어쩔 수 없이 2번 했습니다 여러분 2번 저기 2번 저기 참 김도꼬 근데 밑에 관련된다고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면 이거 다 관련됐어요 지금 다 몇번인지 알지 듣구가 1, 3 1번 1번 듣구 1번 자 서혜웅은 3번, 4번 솔직히 이거 와 솔직히 4번 무조건 까다리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3번 무조건 까다리잖아 이거 아 선생님 제가 4번 할게 어? 제가 4번 할게 야 그래 왜 아 진짜 왜 지금 4번 할게 그럼 3번 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자 빨리 빨리 올려줍니다 예 까다리 3번이예요 3번이예요 3번 자 깜짝이 자 일단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자 자 하하하하 we we wait e a 1 e a 2 2 3 자 우리의 위를 위해온 자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절대 알 줄 알았는데 절대 알 줄 알았는데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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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얘들아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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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랑 얘들아 깨먹어놨으니까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가만있었어요 참생님 진짜 빠르더라구 손은 너무 빠르다잉 진짜 참생님 빠르더라구 아스라발발발밸타타 아니다 짠스라 왠지 이사번이 걸릴것 같더라구 형 미치고 좀 좋으신거 같은데 촉이 좋다고 눈치가 진짜 아예 없는 거 같은데 형님 아까 전에 두쿠형 눈빛 봤거든 형님? 그 까나리 벗고 까나리 벗고 눈빛 봤어요 시발 그 니 방 소리인데 니가 쳐부여야지 그런 눈빛이잖아 형님 내가 입은 거 전복 때 이런 느낌 내꺼다? 아 쟤 그냥 바꾸셨으면 됐네 미쳐나 혜연아 근데 왜 웃지? 뭐..뭐가 형님? 내 커피하고? 아니 니하고 나 떨어져있는데 형이 바꾸고 어 형이 막 이상하잖아 아니 형님 형님 내한테 눈빛 쏘는 게 그거 아니였어 형님? 오늘의 진수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린 요거는 과메기 고등어구이 소라 홍게라면 물회 목살 고등어 고등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어 문어까지 안주가 아직 많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1회 먹네 와 한번은 진짜 안주 1회 먹는 게 처음이지 않니? 처음이지 와 아 아 일단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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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되면 또 여기 좋거든요 여름에도 또 한번 여기서 할게요 네 하고 진짜 이만한 데는 없어요 사실 사실 누나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속감도 생기고 뭐 좋은 감정들도 왔다갔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 보민이 놀잔치 때 저희가 다 모였어요 누나 다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또 했고 그래서 이제 소원한 것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실 또 형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거라 동생이 또 형을 바라보는 거 틀리게 잖아요 근데 또 방송을 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업계에서는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자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보는 시점이 또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 좀 이쁘게 봐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뭐 너무 짖굳게 나무라지지 마시고 이야기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좀 잘못한 것만 다 친합니다 저희들 욕도 개그치 하시고 야 이 십새끼야 거지 약하고 저한테는 좀 자제해주세요 한 명한테 꼽히니까 하하하하하 한 명만 던지게 됩니다